국별화잇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시장을 교란시키지 나는 근데 나 마케팅 할 때 가격은 절대로 노출을 시키지 말라고 하거든요 가격 마케팅은 최하 마케팅 이라고 생각하고 가격은 그치 서로 뭐 소주 3천원 남들 4천원 파는 나 3천원 미친건 거야 그거는 내가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동네에 다수 묻나 야 그 그 저기 예를 들어서 명구가 소주 한 병이 3천원 팔아봐 다 4천원 5천원 파는데 그럼 그 집 가갖고 아무 관계도 없는 집한테 가갖고 야 저기는 3천원을 팝니다 이래 안그려? 그 그 네 한란사 소주 한 번씩 겨우세요 제주에 수수 할란사 소주 1,500원인데 2,200원 한 병에 올라왔던 2,200원 한 병에 하나씩 주워? 수만거 16.5도짜리 한라산소주로 먹어봤어? 나는 빨간색을 25도짜리밖에 안 먹었어 요즘 막 14.9도짜리 있던데 그 선양 야 그거는 소주가 아니잖아 15도 이하는 소주가 아니잖아 법적으로 심심 도로변에? 도로변에? 오목돈? 오목돈? 오류동? 오류동? 오류동 재로변에? 오류동에? 먹자골목? 반대편? 먹자골목 반대편? 대충? 어디지? 궁금하네 아무도 어류동 오류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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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색의 달인이라고 바로 올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